지금부터 MySQL 인덱스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수업은 원하는 정보를 고속으로 찾아주는 기술인 인덱스, 한국어로는 세긴이라고 하는 기능을 다루는 수업입니다 이 수업은 MySQL 수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MySQL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다면 이 수업을 보시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MySQL을 잘 모르시면 MySQL에 대한 공부를 먼저 해보시고 참여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특히나 MySQL 데이터베이스가 느리게 동작해서 답답하시다면 이 수업이 여러분을 구원해 줄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책 아무거나 한번 꺼내서 뒷면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색인이라는 항목이 있지 않나요? 우리는 색인을 통해서 어떤 단어가 어떤 페이지에 있는지를 고속으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 구글이나 네이버와 같은 검색 엔진에서 검색을 해보면 0.1초만에 수천만 개의 정보를 찾아줘요 이것이 가능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 순간에 전세계 웹페이지를 다 접속해서 검색하는 걸까요? 그럴리가요 미리미리 전세계 웹페이지를 다운로드 받아놨다가 사용자가 검색할 만한 정보를 잘 정리정돈 해 두는 거죠 그리고 검색 요청이 들어오면 재빠르게 꺼내서 사용자가 원하는 그 정보가 어떤 웹페이지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인덱스라고 불러요 데이터베이스의 인덱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테이블이 여러분한테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데이터가 1억 권이 있다 행이 1억 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 검색을 하면 여러분이 필요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가 하나씩 하나씩 행마다 확인해 봐야 돼요 그러면 조금 느린 느낌이 있지만 0.1초씩 걸린다, 행마다 그렇게 치면 1억 권이면 얼마나 걸릴까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115일 정도가 걸려요 이런 정보 시스템을 현대의 정보에 익숙한 현대인들 중에 누가 쓰겠어요? 자주 검색하는 컬럼의 행 정보를 미리미리 인덱스로 만들어 두면 0.1초 만에 1억 권의 데이터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데이터를 찾을 수 있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이렇게 놀라운 일을 우리가 직접 구현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지식과 고강도의 노동이 필요합니다 현대의 데이터베이스들은 이렇게 어려운 일을 우리가 직접 하는 것 대신에 해줍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데이터베이스에게 어떤 컬럼에 어떤 종류의 인덱스를 설치해줘 라고 부탁만 하면 됩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1억 권의 데이터에서 필요한 정보를 0.1초 만에 찾아내는 놀라운 기능인 인덱스를 사용하는 방법을 살펴볼 것입니다 이 수업이 끝나고 나면 현대적인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데 필수적인 테크닉인 인덱스에 준수한 사용자가 될 것입니다 어때요? 사고 싶은 것을 주문한 후에 택배를 기다리는 것 같은 설레이는 마음이 드시죠? 안들면 자기 손해입니다 안들면 아직 인덱스를 공부할 때가 아니라는 시그널일 수도 있어요 자신이 지금 인덱스가 필요한 상황이다 내가 인덱스가 뭔지 구경은 한번 해보겠다 싶으시면 저랑 같이 출발합시다